히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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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키울 거야 음... 음... 으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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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왜? 또! 또! 얼른 나와봐! 어? 뭐야? 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 아까 가시나 뭐 아야야 했는데 빨리 빨리! 얘가 왜 이래? 아...뭐래? 어? 이거봐! 아기 조랑말인가 봐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응, 숲속에 혼자 있었어 유니콘해도 유니콘! 아, 뭐 유니콘이 어디 있어? 유니콘이야 아, 그래 그런데, 어쩌려고? 태울 거야 뭐? 어? 너 엄마가 찾으면 어떡해 계속 기다려도 안 왔단 말야 그래도 안 돼 어미가 찾을 수 있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데려다 놔 그러다가 나쁜 늑대가 나타나면? 그래 얘한테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치? 또는 프랭키와 쿠왕을 더 이상 말리기 힘들었어요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뭔데? 얘가 배고파 울면 다시 돌려보내기다 맛있는 거 많이 줄 건데 왜 울어? 그러니까 얘 배고프게 하면 돌려보내기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약속! 무슨 약속까지? 약속! 좋아, 약속! 약속! 프랭키와 친구들! 봐봐봐 이 바보! 반찬도 없이 주면 안 먹지? 이거 먹어봐, 엄청 달고 시원해 왜 안 먹지? 고구마 줘봐 내껀데 돌려보내? 먹어 봐봐, 거니야 그러니까 얘가 배고파 울면 다시 돌려보내기다 약속! 약속! 이거 coloca! 이거! 이거! 그럼 이건? 이것다! 이거! 봐봐봐 왜 안 먹지? 모두들 아기 조랑말이 아무것도 먹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얘들아! 피노키오다! 기념표! 우유조라워! 어? 얘는 누구야? 얘는 아직 이런 거 못 먹어 못 먹는다고? 왜? 이빨이 없잖아, 이빨이 왜긴? 아직 아기니까 그렇지 역시 피노키오는 뚜보다 똑똑한 것 같아 그래?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가져온 이 양자판 그릇이면 고민 해결이야 잘 봐 냄새 맡는 아야야야 용하고 이것 봐 아, 끝났다! 굉장히 피노키오! 이 정도쯤이야 왜 그래, 코 언니! 코 언니! 왜 이러지? 안 돼, 코 언니! 죽지 마! 안 돼!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이젠 괜찮을 거야 어서 먹어 아, 저건 뭔데? 콩으로 만든 우유 콩으로 만든 우유? 두유라고 하는 건데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최고거든 우와 원래 아기들은 피노키오 말처럼 이빨이 없어서 우유를 먹어야 하는데 친엄마의 젖이 아닐 경우엔 가끔 토하거나 그럴 수 있어 그럼 두유는? 두유는 무유와 가장 비슷해서 이유식으로 딱이지 역시 뿌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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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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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할 것을 느낀 프랭키와 쿠왕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야 돼! 우리랑 살면 안 돼! 프랭키, 아기에겐 엄마가 필요해 잘 가, 코니 우와, 코니가 혀로 핥으니 쿠왕 얼굴에 상처가 없어졌어요 맞아! 유니콘이 핥으면 아픈 게 신기하게 낫는댔어 나도! 나도! 바보, 그건 모기 물린 거잖아 이제 하나도 안 가려워! 집에서 모기약으로 써도 좋겠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갈 시간인가 봐요 역시 우리보다는 엄마가 필요해 그러게 유니콘들이 불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알았어! 잘 가! 잘 가! 잘 가, 코니! 또 놀러와라! 안녕!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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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